깨지 난 나조차 다 알 수 없었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이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단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은 안 깨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건 정답이 의심하지 마 그냥 정답인 게 아니야 What's after life? You who in the eyes were the light And I'm so old that night Yeah, yeah, yeah You who in the eyes were the light What's after life What's after life 내 두 심장에 핀 새 파란 이불꽃이 저 태양보다 뜨거울 테니 난 저 위로 또 아래로 내 그래프는 보기코 Yeah, that's me 두 번 세 번 피고 낫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건 정답이 의심하지 마 그냥 정답인 게 아니야 What's after life You who in the eyes were the light 애타고 온다 나야 Yeah, yeah, yeah You who in the eyes were the light What's after life What's after life 내 맘이 strike 지금 느끼자 나를 보며 누가 스파클 한 시간을 따라 아싸요 별걸 드디어 만나봐 아까워 애말로 보이사인 너 이를 알 You who in the eyes were the light 이 앗도 위안한 날 You who in the eyes were the light What's after life You who in the eyes were the light And hold down, hold down, now yeah, yeah, yeah You who in the eyes were the light What's the light? You who in the eyes were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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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e light?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 네 네 저희 막간을 이용해서 SNS 홍보 잠시만 하도록 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보시나요? 네 저희 유튜브에 아주 간단하게 위나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틱톡하고 인스타 활동도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위나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 영상이 많이 뜨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무대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노래는 저희 위나의 두 번째 활동곡인 퀸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중독적인 부분도 나오고 신나는 노래니까요 여기 계신 모두가 저희 위나와 다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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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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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진 공룡 도료수 위나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셋! D&I! 감사합니다! 위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좋은 성적 거주셨으면 좋겠습니다